두만강이 보이고 다리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중국이고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북한이죠 다리가 끊겼습니다 이게 전쟁 당시에 끊겨진 다리인데 이 온성 다리를 넘어서면 저렇게 초소가 하나 지금 보이고요 당연히 국경을 지키는 국경경비대 초소가 지금 보이고 있죠 그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한경북도 온성입니다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온 곳 중에 하나가 이 한경북도 온성 그리고 한경북도 회령인데요 지금 온성의 마을의 모습입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걸려 있고 또 왼쪽에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라는 구호가 있고 오른쪽에 영광스러운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아마 온성 기차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자 그 뒤편으로 굉장히 지금 황폐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온성의 모습을 지금 이제 최초로 또 공개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온성 멀리 지금 보여서 뭐 희미하게 밖에 좀 보이지가 않고 일단 이제 항사가 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지금 뿌옇게 보이는데 그래도 온성의 모습을 또 그대로 담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지금 이쪽 앞쪽으로는 1층 단층집 불뚝에 있는 집들이 보이고 뒤쪽으로는 5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북한의 5층 산림집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송신탑인가요 굉장히 큰 전파탑도 지금 세워져 있고요 자 이 마을 자체가 지금 중국 쪽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도시의 뒤편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아직까지 이제 봄철에 농사가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지금 일을 하러 이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쭉 보면 이게 온성의 모습입니다 전체로 자 온성의 모습을 지금 담을 수가 있고요 이제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바로 군부대 막사입니다 국경경비대 막사가 보이고 꿀뚝에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곳에 지금 온성 한걸음에 달리면 정말 갈 만큼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다리가 끊겨 있어서 또 분란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온성 지역에서 있는 탈북민과 함께 여기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다리 끊겨진 다리 위에서 바로 두고 온 언니를 향해서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발 정말 사람만 있어 달라 이런 인사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바로 건넸던 인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줌을 좀 당겨보면요 이제 봄볕이 그래도 이 강물이 지금 녹았고 희미하게 아 여기 지금 초소 안에 군인이 보이나요? 아 여기 지금 밑에 걸어가고 있는 군인이 있네요 이 군부대 막사니까 지금 군인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초소에 북한에 지금 군인이 있고요 자 이거는 다른 때 찍었는데 뭐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이게 날씨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철길 옆을 지금 가고 있네요 네 전체 온성 시내의 모습이고요 지금 희미하게 김일성 김정일 초상이 보이는데 저것이 바로 온성 기차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뭐 거리가 또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망원 렌즈로 지금 당겨도 좀 화면이 흔들리고 이때가 지금 이제 봄이다 보니까 아지랑이가 피어납니다 아지랑이가 이렇게 보이면 또 카메라 렌즈가 초저히 맞춰지지 않아서 촬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 이곳에 두만강 건너면 온성이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자 이것은 제가 날씨가 좀 좋아져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한 건데 화면이 지금 흔들리는 거는 봄볕에 이제 아지랑이가 올라오죠 저렇게 워낙 멀리 있는 장소들은 초점을 좀 흐리게 보여지게 되는데 그래도 이 날은 좀 황사가 거쳐서 온성의 시내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탈북민들이 이곳 온성의 모습들 대략 짧은 영상이나마 오랜만에 정말 고향의 모습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고 온 고향의 가족들 식구들 정말 사람만 있어 달라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자 여기 소 달구지를 꿇고 또 농사를 짓고 있는 북한 주민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북한에도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정말 계절은 따스한 봄으로 바뀌고 있지만 저 북녘 땅은 언제 정말 실제적인 봄이 올까 생각이 드네요 아주 큰 빨간색 구호도 있고 뒷부분으로 보면 광활한 볼판이죠 자 저곳에 이제 농사를 짓고 또 한 해 동안 살아갈 북녘 주민들의 모습인데 원성 시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와주시는걸 슬펭한 반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래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오빵이 바뀌게 침이 쏟아지는 않고 하늘을 자리해 보겠습니다 ор봄의 상황은 이소의 상황이다 높이 육성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